세 가지의 유산 아들 삼형제를 둔 노인이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이 없었던 터라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었어요. 생각 끝에 노인은 삼형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가난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었구나. 그래도 보잘 것 없지만 한 가지씩 주마.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주려는지 궁금했습니다. 큰애야, 내게는 내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지팡이를 주자 큰 아들은 고맙다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둘째, 내게는 낡았지만 이 동을 주마. 둘째는 낡아 빠진 동을 받았습니다. 막내에게는 이 종을 주마. 막내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을 받았습니다. 삼형제에게 유산을 하나씩 물려준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어요. 삼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하루는 큰형이 아호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려받은 땅이라도 있으면 농사를 짓겠지만 땅 한때기 없는 처지 아니냐. 이러지 말고 아예 다른 고장으로 가서 살만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큰형의 말에 아호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삼형제는 저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새 갈래길이 나왔어요. 아호들아, 이렇게 몰려다닐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살 곳을 찾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면 이곳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자구나. 큰형의 제안에 형제들은 훗날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큰형은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길로 갔고 둘째는 농을 등에 쥐고 가운데 길로, 막내는 종을 들고 왼쪽 길로 향했습니다. 큰형은 아버지에게 받은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잤습니다. 어느 날 큰형은 인심이 고약한 동네에 들르는 바람에 밥도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났어요. 하는 수 없이 어느 무덤 옆에 자려고 누웠는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은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살피고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는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머리에 해골을 쓰고 머리를 흔들흔들 흔들었어요. 그러자 여우가 갑자기 꼬부랑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로 변신한 여우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큰형은 여우리를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여우는 한참 걸어가다가 어느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인 집이 나타나자 여우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잔치집에서는 여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라 들어간 큰형도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신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신부 옆에 앉아있었어요. 큰형은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여우지시구나. 큰형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거지 꼬리기는 하나 따님을 살려보겠소. 집주인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큰형이 나서자 말했습니다. 어서 고쳐주시오. 고쳐만 주면 재산의 반을 드릴리다. 큰형은 신부가 쓰러져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신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옆에 앉은 할머니를 지팡이로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저렇다 할머니를 죽이겠어. 어서 저 미추강이를 끌어내지 않고 못들어가는 거야. 큰형은 못들은 척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큰형을 잡으러 방으로 뛰어들어온 순간 할머니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쓰고 있던 해골이 벗겨지자 할머니의 모습이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였잖아. 사람들은 그때서야 큰형이 왜 할머니를 때렸는지 알아채고는 수긍거렸습니다. 여우가 죽자 신부도 차츰 깨어나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지 뭡니까.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큰형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굉장한 보좌였기 때문에 그 정도도 웬만한 사람의 전재산보다 많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큰형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그 지팡이를 내게 파시오. 삼천냥을 드리리다. 큰형은 웃으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아무 쓸모도 없는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오. 이걸 삼천냥에 산다니 농담이시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도 끈질기게 조르는 통에 큰형은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삼천냥에 팔게 되었지요. 큰형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형은 처음에 동생들과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고 삼형제가 헤어졌던 곳으로 사자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한편 둘째는 무거운 동을 지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앞에서 웬 처녀가 달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처녀는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만 하나 달랑 들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얼른 처녀를 농안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우락보락하고 험상궂은 남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이 길로 젊은 저자가 지나갔소.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지 늙은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숨이 턱까지 차서 저쪽으로 뛰어갑디다. 난 이 무거운 농을 짊어진 터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소만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 남자는 둘째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둘째가 가리킨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사라지자 둘째는 여자를 농에서 꺼내주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남자는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자는 한숨부터 푹 내쉬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희 집 머슴이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더니 나보고는 자기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감춰둔 보물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절 죽이겠다고 쫓아오더군요. 잠으로 처지가 딱하시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그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둘째가 걱정스럽게 묻자 처녀는 대답했습니다. 부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보물이라면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둘째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겨우 이 낡아 빠진 농밖에 없어요. 처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차피 달리 의지할 데도 없는 몸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도 갚아야 하고요. 부디 데려가주세요. 둘째는 처녀를 데리고 형제들과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부자가 된 큰형이 먼저 와 살고 있었어요. 둘째는 형네 집 옆에 집을 짓고 처녀와 혼인에 살았습니다. 종을 받은 막내 역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걸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을을 찾았지만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하는 수 없이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막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 Ridge는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个척 그 소리를 듣고 신이린 나무 위에 올라간 막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호랑이들은 서로 목마ops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호랑이가 맨 밑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큰 호랑이가 그 위에 올라타며 차례차례 목마를 태웠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막내는 엉롱 울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주신 종이나 한번 흔들어보자. 막내는 딸랑딸랑 종을 흔들었어요. 호랑이들은 종소리를 듣자 갑자기 흥이 나는지 춤을 추려고 몸을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마리 휘청거리더니 하나둘 모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맨 밑에 있던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한테 깔려 죽었지요.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호랑이 가죽을 벗겨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고기와 뼈도 약재로 팔았어요. 좀처럼 구하기 힘든 호랑이 가죽과 고기, 뼈가 비싸게 팔린 덕에 막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형들과 헤어졌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삼형제 모두 부자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막내도 둘째 형 집 옆에 집을 지었어요.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은 아버지가 주신 농을 저렇게 고이 보관하고 있고 저도 이 종 덕에 부자가 되어 잘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형님의 지팡이는 어디 있습니까? 큰형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로 여우를 때려잡았더니 어떤 사람이 삼천냥에 팔라고 매달려서 팔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은 진짜 할머니를 여우인 줄 알고 때려서 옥에 갇혔다더구나. 그 말에 형제들 모두 찧찧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려다가 낭패를 보았군요. 큰형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형제들은 평생 동안 욕심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금덩이 때문에 병이 난 친구 아주 먼 옛날 안준뱅이 지성이와 장님 감천이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지였지만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어요. 장님인 감천이가 지성이를 너보면 지성이가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둘은 이렇게 함께 다니며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성이와 감천이는 목이 말라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샘물 안에 웬 커다란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금덩어리를 들고 가면서 서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 양보만 하다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자 결국은 금덩어리를 다시 샘물에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낙은혜와 마주치자 지성이는 샘물에 금덩어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낙은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얼른 샘물로 갔지요. 하지만 지성이와 감천이가 말해준 샘물에 도착하니 금덩어리는커녕 커다란 구렁이가 떠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거지들의 장난에 소가 넘어갔다고 생각한 낙은혜는 화가 치밀어 구렁이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성이와 감천이를 쫓아가서는 마구 때렸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샘물로 가보았습니다. 금덩어리는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는 금덩어리가 구렁이로 보였던 것이었지요. 지성이와 감천이는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눠갔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어딜 그리 가십니까? 예, 저를 지으려고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성이와 감천이는 각자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마침 잘되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저희는 금덩어리가 필요 없으니 스님께서 좋은 일을 써주십시오. 아니, 이 정도 금이면 두 분 다 평생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소승에게 주시다니요. 저희는 타고나기를 편히 살 팔자가 아닙니다. 분해 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제명대로 못 살 게 틀림없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한사코 거절하는 스님에게 금덩어리를 남겼습니다. 스님은 한 덩이만이라도 가지고 가서 편히 살라고 했으나 지성이와 감천이는 필요 없다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끝까지 두 사람을 따라오며 이름이라도 가르쳐달라고 졸랐어요.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름은 알아서 뭐 하느냐며 가르쳐주지 않으려 했지만 스님이 하도 끈질기게 조르는 바람에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여전히 사이좋게 동량을 다니며 살고 있었어요. 아니 못 보던 절이 생겼네 지성이가 말했습니다. 야 굉장히 큰 절인데 오늘은 저 절에서 얻어먹자. 지성이와 감천이가 가까이 가보니 연불을 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연불 소리가 이상했어요. 지성이 감천이 나무아미터블 지성이 감천이 나무아미터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절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 안쪽으로 발을 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 뱅이 지성이가 벌떡 일어났고 장님 감천이는 눈을 번쩍 뜬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에 한참 돌이벙거렸습니다. 도무지 믿기질 않아 꿈인지 생시인지 서로 꼬집어 주었어요. 두 사람은 부처님 앞으로가 합장을 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성이와 감천이는 부처님에게 수백 번이나 절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스님 한 분이 나와 두 사람에게 인사를 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나무아미터블 관세음보살 두 분께서는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자기들이 금덩어리를 주었던 스님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지요. 두 분께서 주신 금덩어리로 이렇게 훌륭한 절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께 두 분의 병이 났기를 빌었답니다.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병이 나왔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 뒤 지성이와 감천이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인재 옛날 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의 천자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쉰자나 되는 바를 돌로 만들어 보내라고 했어요. 임금님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힘이 약한 우리나라는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신하들도 별뾰족한 수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답답해진 임금님은 백성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대궐 밖으로 나갔어요. 혹시 사람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무슨 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저녁 무렵 임금님은 어느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나무를 잔뜩 실은 소를 끌고 지나갔어요. 이려 어서 가자 이놈의 소야 미련하기는 임금님보다 더 미련한 소 같으니 이놈의 소만 빨리 움직였으면 나무를 다 팔았을 텐데 노인은 그런 말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임금님은 감히 자기를 미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노인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산골에 어느 조그만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집 앞에서 노인을 불렀습니다. 계시오. 방금 들어갔던 노인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지나가는 낙은에 올시다. 날이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그러십니까 들어오시오. 노인은 임금님을 안으로 들이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저 아래 김서방 내가서 손님이 오셨다고 쌀 쌀 한 대만 꿔달라고 해라. 조금 뒤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그 집에서 쌀을 못 꿔주겠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화를 냈습니다. 에이 전화의 고얀 내가 쌀 백석이 들어올 집털을 잡아주었는데 쌀 한 대를 안 꿔주겠다고? 이런 배운 망덕한 놈.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아니 남한테는 쌀 백석이 들어갈 집털을 잡아주고 정작 어르신은 어째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임금님의 질문에 노인은 머리를 가로자웠습니다. 김서방 내 집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만 못합니다. 임금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그 집에는 겨우 쌀 백석이 들어올 뿐이지만 우리 집은 임금님이 행차하실 집터이기 때문이오. 임금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하셨습니다.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임금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노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님의 말을 다 들은 노인은 걱정 말라는 듯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중국 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임금님의 귀에 방안을 속삭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것 참 명답이오. 그런 수가 있었구려. 다음날 대궐로 돌아간 임금님은 중국 사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사신에게 말했어요. 돌로 신자되는 말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모래로 신자되는 줄을 만들어 보내라. 그 줄로 말을 묶어서 보내겠다. 사신은 중국으로 돌아가 천자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중국 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 조선에도 인재가 있구나. 그 뒤로 중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야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잉어를 물어온 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여인 딸은 비록 가난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덧 딸 아이는 열 살이 되었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어른 못지않게 부지런히 일하여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받은 삭스로 겨우 살아가던 어머니는 딸을 볼 때마다 몹시 대견 스러웠습니다. 우리 둘이 몇 해만 더 고생하면 돈을 모아 논밭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참 일거리가 많은 가을 철에 갑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몸저 눕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눈 내리는 추운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꿈속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 안타까운 듯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잉어 한 마리를 폭 고아먹으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텐데 그걸 모르고 고생하는 구나. 어머니는 병이 낫는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나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온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어린 딸 아이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잉어를 고아먹으면 병이 나을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곁에서 이 말을 엿들은 딸 아이는 귀가 번쩍 뜨었지요. 어머니 잉어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요? 글쎄 웬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일러주고 가셨단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잉어를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서 구해오 겠어요. 어머니는 딸 아이의 손을 너루만 지면서 말했습니다. 내 말만 들어도 엄마는 병이 나을 것 같구나. 하지만 얘야 나가보아야 아무 소용없어. 이 산골에 잉어가 어디 있겠니. 더구나 꽁꽁 얼어붙은 물속에. 말할 기운도 없어진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딸 아이는 언젠가 산속에 있는 연못에 물고기가 많이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못에 가면 틀림없이 잉어도 있을 거야. 딸 아이는 어떻게든 잉어를 잡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었어요. 딸 아이는 잠든 어머니를 혼자 남겨둔 채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산과 골짜기가 온통 눈으로 덮여서 어디가 게울이고 어디가 연못 인지 분간 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 아이는 무턱대고 골짜기 아래로 더듬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연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불어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걸음을 옮기기 조차 힘들었으나 이를 낙물고 걸었습니다. 딸 아이는 오직 잉어를 찾아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참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털비치 누런 개 한 마리가 반가운 듯이 꼬리를 치면서 딸 아이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줄 테니까 따라와 누런 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이 딸 아이를 흘끼들끼리 쳐다보고는 고개짓을 하며 앞장서 갔습니다. 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누런 개의 뒤를 따라갔어요. 누런 개는 산골짜기로 자꾸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을 따라가니 눈앞에 평평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연못 딸 아이는 기뻐서 소리치며 뛰어갔지요.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연못이었습니다. 딸 아이는 뾰족한 돌을 주워 얼음을 깨기 시작했어요. 손이 얼어붙어 끊어질 듯이 아팠으나 꾹 참고 돌로 얼음을 계속 두드리자 구멍이 뚫렸습니다. 딸 아이는 얼음 구멍 속으로 연못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잉어는 커녕 물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지 잉어를 꼭 잡아가야 하는데 실망한 딸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계속 지켜보던 노런개가 갑자기 딸 아이가 뚫어놓은 얼음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 들어갔습니다. 노런개는 눈 감착할 사이에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기어나왔어요. 잉어다. 누런아 고마워. 딸 아이는 기뻐서 소리치며 잉어를 소중히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딸 아이는 집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했어요. 길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나 누런개가 앞장서서 길잡이 노릇을 해주었지요. 마을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앞서 가던 누런개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누런아 사방을 둘러보며 불렀으나 누런개는 온데간데 없고 허연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누런개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얼음물 속에서 잉어를 물어다 준 누런개는 개가 아니라 산속의 호랑이란다. 호랑이라고요? 딸 아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착한 호랑이니까 겁낼 것 없다. 내가 무서워 할까봐 순한 누런개로 둔갑시켜 도와주라고 보낸 거란다.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딸 아이의 머리를 쐬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잉어는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주는 선물이다. 어서 가져가 잘 고와서 어머니께 드리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 이란다.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 아이는 이상하여 제사를 꼬집어 보았으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처럼 집으로 달려가서 잉어를 정성껏 고아 어머니께 드렸어요.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머니와 딸 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두새 방학중 이야기 옛날 옛날 옛적 경상도 영덕에 방학중 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워낙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잊는 날이 없었어요. 없이 사는 집에는 재삿날도 빨리 돌아온다고 꼬박꼬박 찾아오는 재삿날이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상님 재삿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분명 한숨이 날 법도 한데 방학중은 남의 집 일 대하듯 천하태평 이었습니다. 산 사람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죽은 조상 재사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다고 재삿날을 도려낼 수도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방학중은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이웃집 황소를 끌고 조상님 무덤으로 갔지요. 그러더니 황소의 등짝에 젓가락 한 쌍을 올려놓고 꾸벅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학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오늘은 황소 한 마리를 동체로 올렸으니 배불리 드십시오. 남의 집 황소 등짝에 젓가락을 올려놓고 절하는 모습이라니요. 그 재치와 넉살에 죽은 조상도 웃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루는 방학중이 장구경에 나섰어요.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면서 장구경이 웬말인가 싶지만 물론 모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방학중이 아니었어요. 어슬렁어슬렁 장거리를 걷다보니 술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질 고약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젊은 양반이 친구들과 함께 술판을 버린 거예요. 방학중은 그 양반을 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술상 앞으로 다가갔지요. 나리 저도 자리에 끼어서 즐거움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젊은 양반은 방학중을 훑어보더니 대뜸 무시하는 토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어디 가서 빌어먹어야 할 형편 같은데 내 적선 하는 셈치고 음식 좀 나눠주지. 단 내가 음식을 주면 너는 그 보답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몸뚱이뿐입니다. 귀한 음식을 나눠주시니 제 코를 베어드리지요. 술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끼 값으로 제 코를 베어주겠다고 나섰으니 말이에요. 젊은 양반은 방학중의 말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좋아. 사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 마락이 엮이네. 방학중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꾸역꾸역 먹었어요. 에헴 이제 약속대로 내놈의 코를 내놓거라. 자 그럼 코를 뱉니다.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죽인 채 방학중을 지켜봤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코끝을 향하자 덜어는 에구먼이나 하며 눈을 질끈 감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방학중이 갑자기 코를 팽하고 풀더니 누런 코를 칼로 싹둑 자르는 것입니다. 코뱅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음식값을 치른 거지요? 모두가 무릎을 탁 치며 오셈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양반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서 씩씩 거렸지요. 방학중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요요히 사라졌습니다. 젊은 양반의 골탕 먹인 방학중은 다시 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었더니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아랫배가 사르르 아파오고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이번거리며 뒷간을 찾았지만 뒷간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침 방학중의 눈에 돗자리 장수가 들어왔어요. 옳지 잘됐다. 방학중은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돗자리 하나를 빼들어 둥그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볼일을 봤어요. 곧 고약한 냄새가 돗자리 너머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 장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지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장사하는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렇게 쓰는 법이 어디 있소? 당장 똥 치우지 못하겠소? 방학중은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모린정하게 소리 지르는 돗자리 장수가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폴리를 마치고 나온 방학중이 돗자리 장수에게 물었어요. 지금 똥 치우라고 했소? 그래 어서 똥 치우라고 했다. 분명 똥 치라고 했겠다. 지금부터 똥 칠테니 똑똑히 보시오. 그러고는 막대기로 제가 싼 통을 퍽퍽 치기 시작했습니다. 똥은 당연히 사방팔방으로 뒤엎고 그 바람에 돗자리 장수는 난데없이 똥 벼락을 맞고 말았지요. 방학중의 이웃의 인정머리 없는 지독한 고두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받았어요. 방학중은 그를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자를 두 배로 쳐줄 테니 돈 백량만 꿔주게나. 구두새는 신이 나서 돈 백량을 내주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자 구두새가 방학중을 찾아왔어요. 방학중은 돈을 갚을 생각이 털끝 만큼도 없었습니다. 구두새는 몹시 화가 나 아침저녁으로 돈을 갚으라고 닥달했습니다. 하루는 방학중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일 구두새가 찾아오면 내가 죽은 척을 할 테니 당신은 고글 하구려. 다음 날 구두새가 찾아오자 아내는 고글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구두새는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돈 놀이하며 돈 한 푼 때인 적이 없었는데 내놈이 죽는 바람에 백량이 날아갔구나. 그때부터 방학중은 구두새를 피해 조심조심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동네에 살면서 계속 들키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마주치고 말았지요. 방학중을 본 구두새는 멱살부터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거짓말을 했겠다. 당장 내 돈 내놔라. 방학중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머리를 굴려 꾀를 냈습니다. 이거 놓고 말하게나 나는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말이야. 이놈이 그래도 거짓말을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염라대왕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고 돌려보냈단 말일세. 그보단 말이야 내가 저승에서 자네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 도세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에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저승에서 주막을 차리셨는데 벌이가 영시연차나 고생이 많으시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빌린 백량을 드리고 왔지. 구두새는 얼토당토하는 말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네가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방학 중에 갑자기 허리띠를 풀더니 구두새의 목에 걸었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단 말인가. 정 못 믿겠으면 저승에 가보면 알겠지. 지금 나랑 같이 목을 매 저승에 가서 물어보자고. 방학 중에 어찌나 드세게 달려드는지 구두새는 이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히려 구두새가 방학 중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학 중은 타고난 꾀와 재치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얽힌 이야기를 다 하자면 밤을 꼬박새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나이 자랑 중국 명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동쪽 지방에 옥포산 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어요. 수많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세상에 보기 드문 꽃이 가득한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옥포산 숲속에는 한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뽀얀 빛깔의 몸뚱이와 뾰족한 조둥이 살짝 올라간 두 귀에 긴 허리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물을 노루라고 불렀어요. 노루는 복을 많이 지니고 태어나서 숲속의 모든 동물이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 했습니다. 노루는 스스로 성을 장씨라고 하며 자기를 장성생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어느 날 노루는 높은 벼슬을 넣게 되어 축하잔치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성생의 아들은 초대할 동물을 정하기 위해 아버지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버님 옥포산에 사는 모든 동물을 초대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호랑이를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자니 다른 동물들이 불편해할 것 같고 안 부르자니 나중에 큰 화를 입을 것 같고 호랑이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까불어대기만 한다. 언젠가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도 행패를 부리지 않았느냐. 호랑이가 오면 다른 손님들까지 불안해서 마음껏 즐길 수 없을게야. 그러니 부르지 않는 게 좋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노르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느덧 잔치 잔치 날이 되었어요. 노르네 집에 온갖 동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슴 토끼 원숭이 여우 두꺼비 고슴도치 오소리 두더지 수달 노르네 진 마당은 온갖 동물들의 목소리로 왁자지껄 했습니다. 자, 모두들 이렇게 축하의 발걸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선생의 인삿말이 끝나자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니 저리 비켜요. 무슨 소리요?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지? 손님들 사이에 서로 윗자리에 앉겠다며 자리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토끼가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자 여러분 이렇게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자리를 정해 앉도록 합시다. 잔치의 주인인 장선생이 토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이오. 어디 좋은 방법이 없겠소? 토끼가 동물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듣기로 궁궐에서는 벼슬이 높으니까 윗자리에 앉지만 동네에서는 나이가 많은 이가 제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이 많은 동물을 윗자리에 앉게 합시다. 토끼의 말에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며 슬금슬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 이렇게 허리가 굽었소. 그러니 윗자리는 당연히 내 차지로군. 그러자 옆에 앉았던 여우가 노루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이렇게 수염이 허옇게 세워버렸소. 내 나이가 가장 많은 듯하오. 여우의 말에 노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여우야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고 나이가 열여 살 달 이상 되는 남자라면 호패가 있을 터인데 보여줄 수 있는가? 노루의 말에 여우는 눈 하나 깜짝 안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술 마시고 놀다가 잃어버린 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소. 내 나이가 의심스러운가 본데 혹시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황어강의 강줄기를 봤던 동물이 바로 나란 것을 아는지 모르겠소. 여우의 등창에 노루 또한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허허 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과 땅이 있어야 하는 법 나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늘의 별자리를 정해 별을 박은 몸이요. 그러니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짐작이 갈터인데 이때 구석에서 노루와 여우의 말다툼을 보고 있던 두꺼비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칫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며 나이 많은 죄를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러고는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너에 있는 고염나무를 보니 갑자기 서글퍼지는 구나. 내가 어린 시절에 저곳에다 고염나무 세그루를 심어놓았지. 그 중 한 그루는 큰아들이 하늘에 별을 박는 방망이를 만드느라고 또 한 그루는 둘째 아들이 황어강의 강줄기를 바느라고 베어 갔느니라. 그런데 귀한 나무를 잘못 베어 벌을 받는 건지 두 아들 모두 죽고 저 나무 한 그루와 나만 외롭게 살아남았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말을 간신히 마친 두꺼비는 슬픔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두꺼비 앞으로 나오더니 공손하게 큰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별을 박는 일이며 강줄기 파는 일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두꺼비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윗자리에 앉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맨 윗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 옆에는 여우가 앉았고 나머지 짐승들도 차례차례 자리를 정했습니다. 동물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드디어 흥겨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윗자리를 빼앗긴 여우는 분한 마음에 두꺼비를 골려주려고 이리저리 국리를 하고 있었어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여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꺼비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두꺼버르시니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 세상 구경을 많이 다니셨겠지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두꺼비는 대수롭지 않은 듯 여우의 말을 받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 먼저 네 이야기부터 들어보자꾸나. 두꺼비의 말에 여우는 신나게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동서남북 유명한 산은 물론 이태백 이달을 잡으려다 빠져죽은 채석강에 그렇게 아름답다던 적벽강까지 모두 구경했지요. 이름난 산이며 이름난 산이며 호수까지 다 돌아보고 중원을 바라보니 무척 서글퍼지더군요. 아무도 없는 텅빈 대궐터에 먼지만 가득하니 그 옛날의 화려함이 모두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복숭아꽃이 신의 물에 둥둥 떠다니는 아름다운 무릉도원을 구경하며 서글픔을 달랠 수 있었지요. 동물들은 여우의 말솜씨에 흘려 귀를 기울이며 부러워했습니다. 여우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두꺼비의 반응을 살폈어요. 두꺼비는 에헴하고 헛기침을 두어번 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그렇게 돌아다니고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풍경만 구경하고 왔나 보구나. 원래 세상 구경이란 것은 그 근본을 알고 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법이지. 내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그라고는 여우가 다녀왔다는 세상 곳곳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녀왔다는 동서남북의 유명한 산은 동쪽의 태산과 서쪽의 화산 남쪽의 형산 그리고 북쪽의 항산과 중앙의 숭산일 태지. 혹시 알고 있느냐? 그 이름들은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이 태어나고 변하고 쓰러지는 이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 내가 구경했다는 채석강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마. 이태백이 강물에 빠져 죽으면서 하늘로 올라갈 무렵. 큰 고래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태백이 냉큼 고래 등에 올라타자 몸에 금빛 날개가 돋더니 하늘로 가서 신선이 되었다지. 그 강이 바로 채석강이니라. 참 너는 채석강이 이태백이 빠져 죽은 강이라는 걸 알면서 어찌 적벽강은 소자첨이 배를 타고 놀던 곳임을 모르느냐. 동물들은 두꺼비의 이야기에 모두들 넋이 나간 듯 숨을 죽였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계속 이었어요. 알고 있느냐. 무릉도원은 진시황 때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들어가 살던 곳이다. 그곳에서 살면 흰머리도 검어지고 얼굴빛이 어린아이처럼 맑아진다고 하지. 두껍 선생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곳의 내력을 줄줄이 꿰고 있는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동물들의 존경어린 눈빛에 두꺼비는 어깨를 느슥했습니다. 두꺼비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여우는 오히려 두꺼비에게 가르침을 받는 꼴이 되었지요. 동물들은 먹고 마시면서 각자 자기가 보았던 세상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우만 기가 죽었는지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더구나 작은 봉집에 볼품없는 두꺼비에게 망신당한 것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꽤 많은 여우는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음 그렇다면 두꺼버르시는 하늘 구경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는 넌 하늘 구경을 한 적이 있느냐?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해보았고 말고요. 하늘은 그 향기부터가 이곳과는 다르지요. 언젠가는 하늘에 갔다가 배 짜는 선녀인 직녀를 만나 견우와의 사랑 이야기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직녀에게서 배틀을 마치던 귀한 돌까지 얻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옥토끼와 쿵덕쿵덕 절구질을 하고 있는 개수나무 근처에도 갔고 옥황상재가 계시는 자미궁이라는 궁전도 둘러보았답니다. 동물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내친 김에 하늘 구석구석을 둘러보려 헤매다가 공중에 떠있는 초가집을 발견했지요. 집안에 들어가니 어느 노인이 맛있는 차 한장과 과일을 내오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늙은 아내가 배를 짜다 병을 얻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노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요. 그때 갑자기 직녀가 선물한 돌 생각이 나지 뭡니까? 그 돌이 좋은 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돌을 갈아 마시게 했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병이 씻은 듯이 낫지 않겠어요? 노인에게 보답으로 붉은 구슬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슬 덕분에 지금처럼 둔갑술을 지니게 됐답니다. 이야기를 마친 여우가 두꺼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알뜻 말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 그때 왔다던 동물이 바로 내 녀석 이었구나. 나는 그때 노인과 바둑을 두다가 잠시 쉬는 중이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구나.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물었더니 누런 털빛에 꼬리가 긴 것이 꼭 도둑개처럼 생긴 동물이 찾아왔다고 하더군. 그게 바로 너였나 보다. 내가 온 줄 알았다면 천일 묵은 똥 덩어리나 먹여 보낼 것을 그냥 보낸 것이 섭섭하구나. 두꺼비의 조롱에 동물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호는 많은 동물들 앞에서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된 것이 분해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야호는 아무리 꾀를 써보아도 도저히 두꺼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야호는 빙글에 웃으며 두꺼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두꺼버릇이는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두루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글도 아십니까? 야호의 말에 두꺼비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리석은 짐승 같으니 글을 모르면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따질 수 있겠느냐. 이번에 여우는 조롱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부터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꺼버릇이 신의 껍질은 어찌 그리 우들투들 합니까? 누가 되라도 두꺼비를 놀리기 위한 모름 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피식하고 한번 웃더니 능청스럽게 대답 했어요. 음 내가 어렸을 때 놀기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적이 있느니라. 그때 남의 몸에서 피부병이 옮아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눈은 또 왜 그리 눌었습니까? 일찍이 보은에서 벼슬을 할 때였지. 그때 대추 찰떡과 고염나무 열매를 많이 먹었는데 그 뒤로 열이 많이 나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등이 굽고 목이 움츠러든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야호는 두꺼비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소나기같이 질문을 퍼부어댔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아주 젊었을 때 평안에 감사로 간 일이 있다. 그때 대동강 근처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지. 그런데 흥에 겨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계단에서 떨어진 거야. 그 바람에 등과 목이 이렇게 된 거란다. 지금도 그때 술 먹었던 일을 후회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우는 묻는 날마다 재치있게 대답하는 두꺼비가 얄미웠습니다. 약이 오른 여우는 또 물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의 턱 밑이 작고 벌떡벌떡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꺼비는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간사스러운 놈 대꼬를 해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어른을 몰라보고 어디까지 가려 하는 게냐. 내 버르장 머리를 보고 꾹 참으려고 하니 턱 밑이 벌떡 거리는 것이다. 여우는 두꺼비의 호통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 앉았습니다. 여우가 조용해지자 두꺼비는 여러 동물을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장선생인데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소. 내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는 것이 좋을 듯 하오만. 그러자 장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선생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두껍 선생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제 시간도 늦었고 하니 마지막으로 건배를 하고 오늘 잔치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얼굴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얼마 뒤 두꺼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잔치에 참석한 모든 동물들이 따라 일어나 두꺼비를 배웅했습니다. 여우 또한 뒤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조아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방학중 이야기에는 방학중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몇가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방학중 이야기가 처음 쓰인 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는 방학중 이야기에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로 약삭바른 사람을 골려주거나 점잖은 채 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한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